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캠핑이자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크로퍼스 경량 로우체어입니다. 미니 캠핑이자로 가벼워 서유대성 우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백패킹용으로도 돕습니다. 4위는 코메소아이드 캠핑체어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캠핑이자로 가성비 상당히 우수하고 여러가지 편의기능이 있으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3위는 카르닉 초경량 캠핑이자입니다. 초경량 캠핑이자로 집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백패킹용으로도 좋으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2위는 2인용 방수 캠핑이자입니다. 2인용 캠핑이자로 쿠션이 있어서 착좌감 우수하고 디자인 깔끔하며 본격적인 캠핑용으로 좋습니다. 1위는 코베아 릴렉스 캠핑이자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캠핑이자로 감성 캠핑용으로 좋은 디자인에 튼튼하여 오래 사용가능하며 적고 펴기 쉬운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윽